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수능경제강사 우영우입니다. 또 오랜만에 캐스트 영상 너무 중요한 시기라 이제 9평 끝나고 파이널 남았는데 그리고 9평에 대한 총평도 조금 해줄 겸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많이 떨리실 텐데 이제 두 달 어떻게 공부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우선 9평부터 얘기하자면 난이도가 올해 6평보다 높았고요. 작년 9평보다도 높습니다. 근데 작년 수능보다는 사고력 문제 이런 것이 많이 없어졌어요. 특이점은 늘상 얘기하는데 이거 이제 한 4, 5년째 안 나오네요. 저한테 또 물어볼 거야. 이거 공부 안 해도 돼요? 사회문화연산은 100%가 없거든요. 99.9%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 거기까지 실험률. 실험률 15번 어려웠습니다. 해설에서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새로운 형태가 나왔을 때 읽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긴 문제가 사라졌네요. 6평에 20번도 노동시장과 관련된 부분에서 막 좀 복잡하게 냈는데 어쩌면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를 피해야 되나 이런 생각으로 이런 것들이 발생했고 5번의 정답선지가 상당히 많았어요. 4번과 5번이 절반의 정답선지를 가져가 버려서 비중도 맞지 아니하는 그런 형태의 산수문제 조금 냈고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어려워질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늘상 그랬거든. 9평보다 쉬운 수능이 없었어요. 최근에 9평보다 쉬운 수능이 없었고 9평과 수능의 갭이 무척 크다는 거 더 빡세게 공부하셔서 모래중원효과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게 메가 등급컷인데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 생각함에도 표점은 다른 과목하고 거의 최고점 만점했을 때는 거의 최고예요. 하나 틀린 47이 69로 나왔고요. 42, 66, 32, 58 여기는 공부를 좀 하십시오. 이거 찍어도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진짜. 나올 거 쉬운 것들은 쉽다니까. 자 그 다음 오답선지인데 20번은 무역가행이 나왔는데 아마 생산에 대한 보조금이 주어졌을 때의 부분이 되게 복잡한가 보더라고. 빠르게 풀 수 있는 걸 연습 좀 하시고요. 18번은 재정정책, 통화정책을 한 번 낚았어요. 내가 드디어. 그 다음에 15번 실업률. 나머지 30%대니까 공부 좀 1, 2등급 대인원회자한테 지금 안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가 보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갖고 해서 들으신 다음에 학습법 짧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수능은 6평, 9평, 평가원 기출 갖고 내실 거예요. 거기에 연계 규제도 좀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게 중심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방향은 이게 돼야 됩니다. 6평, 9평, 얘를 중심으로. 이게 더 심화되고 새로운 형태로 제시되었을 때 주제가 달라지지 않을 거거든요. 그때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이번에 나왔던 10번 문제는 2014 수능에 수평한 이 부분인데 개념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상위권 애들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비교우위가 달러, 유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복잡한 환율과 수익률 작년처럼 환율과 비교우위가 섞이면 상당히 난해하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역과 잉여도 이렇게 나온 적 있고요. 초과수요량도 나온 적 있고 다 기출에 있습니다. 평가원 기출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평가원 기출을 공부하라고 하면 다 똑같은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공부할 게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 답을 다 외웠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답은 외워질 수 있지. 제가 문제를 꼭 다시 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중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 딱 왔을 때 바로 풀 수 있냐고. 그 긴 글을 읽고 어려웠던 문제들 그런 문제도 있을 때 바로 움직일 수 있냐고. 이런 자료가 나오면은 교육 조건이 딱 이거구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냐는 거를 지금. 그것이 정리되게 하라는 얘기지. 문제 답 찾는 거 이거는 큰 의미 없어요. 어려운 문제는 다시 봐도 어렵습니다. 답이 보인다고요. 그런데 그 답을 찾는 과정을 어떻게 하면은 나에게 최적화시켜서 가져갈 것인지. 이번에 20번 무효과인여 제가 해설하는 거 보면은 그냥 전만 찍어서 풀거든요. 저 방법 나도 써볼까?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해보라고. 그래서 기출을 갖고 그 연습을 한 후에 시간을 많이 확보해야지 어려운 새로운 신유형 작년에 한 세 문제 정도 나왔는데 그런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평가한 기출이 잘 정리되어 있으면 거의 다 맞을 수도 있고요. 그건 개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얘가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실전 경험이 없으면 힘듭니다. 인정합니다. 그 실전 경험을 해야 되는데 모의고사 없다 그러지 말고. 있잖아 왜 없어. 특수한 모의고사 소환 모의고사도 있잖아요. 기출 안 본 친구들은 더 있을 거고. 그런데 공부 많이 한 친구들 N 선생들 뭐 이럴 텐데 퀄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것 때문에 왔다고. 메가스터디가 이 사이드 중에 사이드인 경제 과목을 이렇게 모의고사 한 회분을 만들려면 최소 500만 원의 돈이 이상이 될 거예요. 총 정확하지 않은데? 13회분! 물론 현장에 다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중 일부는 판매! 같이 제작 참여! 보십시오. 문제 좋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접하는 연습이 되실 겁니다. 출제자도 여러 명이 같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도 있고 조금은 좀 더 교육과정에서 조금 사회문화 특강 문제도 약간은 있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지금 올해는 이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거 보고 계세요. 알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공하는 풀리스트 모의고사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얘네들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념을 피드백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부족한 개념이 있으면 그 개념과 비슷한 문제들도 확인하시면서 개념을 정리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를 이렇게 해서 탄탄하게 만드십시오. 탄탄하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하나 높아심에 얘기하는데요. 어려워, 어려워, 어려워 막 이래서 점수가 안 나와. 너무 당황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연습하는 중인데 시간이 부족해. 제가 그래서 해설할 때마다 스튜디오 버전에서 올릴 때마다 얘기해 드릴게요. 이 정도면 난이도가 꽤 높이기 때문에 등급컷도 낮아지고 점수가 무너질 수 있다. 그런 생각하지. 암만 어려워도 나는 안 무너졌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어요. 무너져봐야 합니다. 무너져봐야 실제 들어가서 긴장감을 갖게 돼요. 그래서 연습하는 거니까 잘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이 네 가지를.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의고사를 장사하러 나왔냐 뭐 이러겠지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지금 갖고 있는 여러분이 해야 될 거에 가장 중심은 평가원스러운 문제들을 가장 많이 잘 정리하는 것인데 그것을 추후에 시험에 대비해서 좀 연습하고 싶어서 보는 모의고사라면 같이 이렇게 병행해 주시면 되겠고 이 모의고사 잘 만들고 잘 만들어진 모의고사하고 정성을 다해서 프로프레셔널하게 만든 모의고사입니다. 느껴지는 디테일이 있을 거예요. 꼭 문제를 평가하기보다는 문제를 통해 많은 것을 습득해 가시고 질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 코스가 60일 남았는데요. 이러면 또 60일 안 넘게 남았는데 왜 60일 하세요. 당황하실 수도 있겠지만 60, 10일 남았죠. 여기서 흐트러지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짤 잡으시고요. 저는 오랜 경험 동안 가르치면서 본 것이 확률적으로 태도에 대한 얘기를 안 하다가 처음으로 하는데 이 시험 보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점수에 반영되는 것을 상당히 많이 봤어요. 자기의 태도를 잘 공부에 맞게 좀 겸손하게 꾸준하게 잘 정리해 가시고 약점 보완하시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같이 함께 치열하게 수능까지 여러분하고 함께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파이널 학습법 및 구평, 풍평 경제 강사 우영호였습니다.